안녕하십니까 전세계 방방곡곡의 성스럽고 핫한 뉴스를 찾아 전해드리는 뜨거운 뉴스들을 찾아 전해드리는 2주의 성스러운 뉴스 진행자 하이업다입니다 지금 먹고 계시네요 하이가 없어요 아 근데 벙커에 뱀 키워요? 왜요? 아 그냥 키우냐고 아니 뱀이 아니고 왜 천안안한 소세지가 우리 마켓 판매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네 우리 지렁이 미끼도 판매하나요? 왜 지렁이가 지금 한 마리 기어다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가 지금 아나콘다가 한 마리 기어다니고 있구나 민달팽이인데요 거기 민달팽이 예 하이업다입니다 오늘도 제 옆자리는 실제로 하이를 탈의하고 계신 급진 사정파 자유성애주의자 부르르 떨가능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발기찬 일주일 보내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딴지의 대부흥기에 몰락을 상징하는 물건 부르르의 최초 개발자 떨가능 인사드리겠습니다 부르르 안 팔려서 망했잖아요 이 많은 여성분들께서 이 부르르 덕에 엄마를 참 많이 찾았어요 그렇습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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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도 하이를 탈의한 채로 고개를 빨빠치 들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도고른 독사같이 고개를 빨빠치 들고 있네요 그리고 중도 애무파 브라질리언 왁싱주의자 박박새로 밀어땅 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는 거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얼마 전 딴지 일보 사옥에 화장실 문짝에 머리를 밀다가 수박이 깨지셨다는 말이 있던데 어떻게 맛박은 좀 괜찮으신지요? 아니 사회자 양반이 내 사생활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니가 여기서 깼잖아 다 보여주고 났어 이보자 사회자 양반 네? 뭐든지 한방년보다는 쌍방녀이 좋다 쌍방울이요? 외방울보다 쌍방울이 좋다 오자마자 방울드립부터 하시나요? 예 한 명이 브라질리언 왁싱한 것보다 같이 한 게 더 좋다 아 아 그럴 신고한 뜻이 있었군요 그러면 박박새로 밀어땅 님도 만나는 남자들이 죄다 민둥산들이겠네요 자 한방양으로 하잖아 네 이러면 보통 쿵떡쿵떡쿵떡 그러는데 쌍방양이잖아 세럼아 그만하자 나나 빡가정은 그럴 수 있어 넌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쌍방향이 아닐 경우에는 쿵떡쿵떡이 되고 에어백이 있으니까 한쪽이라도 그치 이 쌍방향이 이제 왁싱을 하면은 딱딱딱 소리가 굉장히 이제 찰지죠 마찰이 딱딱 된다 마치 그 절구빵하에 떡을 치듯이 그렇죠 된다 그런 얘기시죠 네 오늘 정신 나간 두 분 모시고 성스러운 뉴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자분께서 남친 성기에 염산을 부은 사건이 있어 염산 존나 뜨겁죠 아 맞아보셨어요? 네? 그걸 맞아 봐야 압니까? 네 물대포 맞아 봐야 아픈 줄 아나요? 최근 외신은 남아프리카공학에 살고 있는 17세 소녀가 25세 남자 나이 차이가 많이 있어요 8살 차이네요 남자친구의 성기에 염산을 부은 사건에 대해서 보도했는데요 당시 친구들이 인터넷에서 자신이 성관계를 갖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봤다는 사실을 듣게 됐고 이에 남자친구의 큰 분노를 품고 성기에 염산을 뿌린 뒤에 경찰에 체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친놈이 관계 형상을 뿌렸군요 아 공유용한 거죠 이 새끼 대단한 놈인데요 이 소녀가 지금 체포 후에도 분노를 멈추지 못한 채로 지금 남자친구도 성기를 크게 다쳐서 당연하겠죠 염산을 부었으니까 평생 성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됐으며 평생 소변투부를 꽂고 살아가게 됐다고 아 관을 이용해서 오줌을 빼야 되네요 지 스스로 빼는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죠 요도가 막혀서 아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요도가 완전히 마데카술 넣었나요 거기다? 존댄 거예요 근데 이 새끼가 진짜 그럴만하네 미성년자와 성관계 및 영상 유포에 대한 죄값도 받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지금 남성 성기절단 의료기구 제조회사 커팅 마이스티로 대표 싹둑가능님이 지금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가계세요 흑형들의 아나콘다를 연구하기 위해서 가계신데 싹둑가능님께 자세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싹둑가능님 원래 이 소세지에 식초를 버무린다 바로 초조림을 하는 거예요 이 존슨 소스를 만드는 겁니다 아 이거 소스로 만드는 거군요 네 소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 존슨에는 다른 대한민국 천하장사 소세지에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찐득한 퐁두 치즈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아 맛있죠 이 치즈가 아 맛있죠 바로 넘어가요 네 정신 못 차리겠네요 퐁두 맛있죠 퐁두 맛있죠 찍어 먹어보면 진짜 맛있습니다 좋아하거든요 이 퐁두 치즈가 이 식초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꼬릿꼬릿한 밤꽃 냄새가 나는 고르곤 졸라 치즈가 됩니다 이 여자가 이 남자를 고르고 나서 이 졸라요 졸르면서 치즈를 빼낸다 아 그래서 고르곤 졸라 이거 프랜차이즈 차리면 남자들께 남아나질 않겠는데요 남아나질 않죠 이 프랜차이즈는 원래 일본에서 넘어온 거였어요 아 그렇군요 유명한 회사는 꺼쿤이라고 있었는데요 꺼쿤이라고 거기서 만드는 회사입니다 한국에서 프랜차이즈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미성년자 소녀의 섹스비디오를 몰래 찍어 유포한 죄를 물었을 때 이 초저린같이 자신의 신체 스펙을 업그레이드 해준 행위는 칭찬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우리 각하가 좋아하는 거네요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그럼 얘는 이제 폼듀로 인간에서 폼듀로 업그레이드 된거죠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됐군요 프랜차이즈의 새로운 거성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침을 먹기가 부담스러운가요? 아메리카노 한잔으로 오후에 허개를 달래고 있나요? 늦은 저녁이나 회식이 걱정되세요? 당신이 시계 조절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다면 슬림 시크릿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영양소를 균형있게 담은 슬림 시크릿은 하루종 언제라도 당신에게 활력을 선사할 것입니다 청정지역 호주에서 건너온 시계 조절용 단백질 바 슬림 시크릿의 비법을 지금 알아보세요 큐어몰에서 만나요 네 다음 뉴스입니다 가슴 아랫부분에 볼펜을 넣어 인증하는 페이스북 놀이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해 여자의 가슴만을 연구한 40년지기 꼭지연구가 두유없다 특파원의 보도가 이어지겠습니다 두유없다 특파원 진짜 궁금하다 이거 어떻게 할지 안녕하신냐는 다 똑같아 40년동안 야동시청으로 전세계 여성들의 가슴만을 연구해온 가슴 오덕후 두유없다라는 그냥 원래대로 합시다 이게 흐름도 이상하고 이게 종범이에요 들어줘요 인생은 A컷과 C 아 씨발 못하겠다 예 두유없다 특파원입니다 요즘 대륙언니들이 대륙이라면 중국을 말합니다 대륙언니들이 가슴 아랫부분에 거기를 이제 옷을 들어올려서 오픈을 한 다음에 거기에 펜이나 보드마커 사이즈 좀 되는 언니들은 핸드폰 노트북 노트북이요? 벽걸이 TV까지 끼워서 안 떨어뜨리는 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벽걸이 TV요? 네 아니 그게 돼요? 아 진짜인가요? 돼요 아 예 됩니다 된다고 치고요 사진을 못 박아서 이해는 안 됩니다 이거를 막 지금 페이스북으로 인증을 해주고 있어요 요즘 하루종일 이것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크기를 자랑하는 거죠 아 그렇죠 아 이러한 움직임이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 요즘 이 뽕브라로 밑살 넣기 하는 언니들이 많아요 아 밑살 넣기 동작 그만 밑살 넣기냐? 밑장 빼기도 아니고 너 타짜 안 봤냐 이 새끼야? 네 못 봤어요 나 지금 이제 상황극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아 그래요? 동작 그만 밑장 빼기냐? 너 지금 너하고 정마단 브라에 뽕으로 밑살을 넣었지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증거 있어? 증거? 있지! 넌 지금 가슴 아래쪽에 감각이 없을 것이요? 그리고 여기 이 살 이거 이거 색깔이 쪼까 다른데 이거 등에서 끌어모은 살 아니요? 시나리오 쓰고 있는 미친 새끼가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 네 뽕으로 뽕같이 하는 언니들한테 빡쳐서 그런 겁니다 이게 가슴 윗부분에는 아무나 끼울 수 있어요 끌어모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만나잖아요 아무나 끼울 수 있습니다 벽걸이 TV 여기 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랫부분에 끼는 건 정말 사이즈가 되는 언니들만 할 수 있다 이래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상을 짓기네요 너와는 달라 원래 이 인류라는 게 이 구분 짓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앞으로 뒤에 그렇지 나는 자연산이다 네 나는 육중하다 네 너는 양식이지 그렇지 이거는 뽕 없이 내추럴한 언니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걸 21세기 승부먼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승부먼트 네 터져야 되는데 씨발 한마디로 지 가슴 크다고 자랑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왜 굳이 증명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덕후놈들한테 좋은 구경거리를 주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두유없다 특파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씨발 네 두유없다 특파원 수고하셨고요 먼저 브로르 떨가는 님 예 평소 굉장히 거유에 심하게 집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우 좋아합니다 떨가는 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유의 조건이 발언 어느 정도 이 아랫부분에 어느 정도 물건을 끼우면 거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거유를 논하기 전에 이 거유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정지를 저희가 확실하고 넘어가야지 오늘의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거유인지를 정해야 된다 네 정해야 됩니다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거유 한자 말 그대로 클 거자의 유두유자라고 잘못 알고 계신데요 야 유도유자는 뭐야 예 젖유자입니다 실제로 이 거유의 용례를 살펴보면 네 그게 아닙니다 아 아니군요 원래 거자는 이 거만할 거자의 젖유자입니다 아 매우 거만한 젖이다 이 말이에요 이 양반들이 걸어갈 때 네 이 팔자걸음으로 걷잖아요 네 이 거유 여자분들은 걸어가면 젖이 팔자걸음처럼 흐출렁거려요 이 거만한 사람은 허리를 고추 세우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법입니다 저기 부르르 떨가는 게 네 저기 동물 것도 아닌데 네 가슴이라고 하셔야죠 아 그래 가슴이요 가슴이죠 네 이 거만함은 눈빛에서부터 볼 수가 있어요 아 다르다 이거구나 네 이 홍대나 이태영 걸어다니다 보면 아 이 거유가시는 분들 아 네 거만한 유방가시는 여성분들께서 굉장히 허리를 고추 세우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눈을 딱 마주치잖아요 네 그럼 이 여성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는 말풍선이 딱 보여요 아 너한테 보인다고 저한테 보여요 너 따위가 날 쳐다봐 카미 빠까나가면 돼야지 이런 식의 말풍선이 보인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거유는 정의를 내리자면 어 거만한 젖이다 가슴이다 이 새끼야 아 거만한 가슴이다 아 그렇게 규정을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진정한 거만한 유방은 진정한 거만한 가슴은 무슨 연필을 끼고 네 핫도그 주렁주렁 달고 뭐 바나나 끼고 그러는데 아 이건 하수들이나 하는 거다 하수들이나 하는 거다 진짜 거만한 가슴은 네 움직일 때마다 아 이 마치 태극권을 하는 것처럼 아 이 한 마리의 나비가 날개를 펄럭이듯이 네 태극기가 바람이 휘날리듯이 네 젖이 춤을 추는 법입니다 아니 가슴 가슴이 춤을 추는 법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거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수들이 말이야 맨날 펜 같은 거 끼면서 인증을 해요 진짜 거유는 사진 안 찍어요 영상을 찍어요 아 원래 우리나라 여자분들도 또 이 인증하면 빠지지 않잖아요 아니 네 여자들의 볼륨감은 눈에 떡하진 보이잖아요 아 그게 가라일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너무 억울하잖아 어 남자들 어 자기 거 어 목동 거기 사는 양마 네 맨날 본인이 막 주장하잖아요 목동에서 가장 훌륭한 게 아니라 네 서울 서남부에서 가장 훌륭합니다 아니 보여? 보이냐고 안 보이니까 이렇게 뻥까 치는 거지 씨발 저는 나 보여요 네가 뭘 보여 지렁이 한 마리 한 꿈틀 대고 있는 게 보입니다 탁쳐 이 새끼야 민달팽이도 있어요 이거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해요 아 그렇습니다 평등하지 않다 이거야 예 나는 남자들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봐 맞아요 남자들 거 소중하잖아 그러면 와이어 넣어서 보호하는 팬티 만들어 아 그래서 입히는 거야 그 참에 컵스도 만들어 아 A B C D 다 나누는 거야 그리고 인증샷도 찍는 거예요 아까 뭐 A 그 벽걸이 TV를 밑에 그거 한다고? 네 그러면은 벽걸이 TV 가능합니다 벽걸이 TV 말고 옛날 구형 TV 있잖아요 어 그거 올려봐 구형 TV 흔적이 없다님 머리만 한대요 아니 근데 물건이 뜯어져요 떨관님의 의견을 듣고 생각이 좀 벗겼어요 왜요? 진정한 거만한 음 그래서 줄여서 거추라고 합시다 거추 예 거추요 왜냐하면 이게 남자 보면서 추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가운데로 확 잡아주고 있죠 무게중심을 이게 또 골이랑 비슷해서 사람이 이렇게 휘청휘청거릴 때마다 이게 좌우로 흔들리면서 중심 잡아줘요 아 그렇죠 그 올려놓고 인증샷 찍는 거 이런 거 하수가 하는 거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거추들은 움직이지마다 그래서 실제로 쇼트트랙에서 거추들이 성적이 좋은 이유가 그렇죠 중심이 아래에 있는데 이 추가 무게를 잡아줍니다 앞으로 먼저 가고 그래서 실제로 금메달리스트의 추를 보면 정말 추가 튼실하고 꽉 잡혀있어요 제가 그래서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을 거야 거추가 있잖아 그러니까 쇼트트랙에서 튼튼하신 분들은 팔을 휘졌는데 세 개가 흔들리는 거구나 그렇죠 팔이 세 개인 거랑 비슷한 거예요 빠를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뭐라는 거예요? 아 나 이거 진짜 네 그렇군요 남자들도 증명을 해야 된다 증명을 해야 된다 진짜 거만한지 거추인지 맨날 여자들 가슴만 비교질하지 말고 비교질하지 말고 남자들도 비교당해야 된다 태극권을 하는 것처럼 남자는 움직임이 태극권 같은 움직임은 아니고요 여자도 마찬가지다 약간 진자운동 같은 진자운동이죠 이거는 시계의 옛날 고종시계 있잖아요 옛날 시계 괴종시계를 말하는 저기요 고종시계는 뭐야 그걸로 치면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뭔데요? 구슬이 움직이듯이 여자분들도 무게가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태극권 춤처럼 못 춰요 아파요 아니 거유는 됩니다 거유는 되세요 거유 아니잖아요 저는 아니지만 봤죠 뭘 봤는데 태극권 추는 거 봤다고? 아니 아까 제가 했던 아사마 유마 스즈카 네이로 니시나 모모카 같은 스타일은 많이 봤습니다 진자운동 하는 거를 진짜운동이잖아요 진자운동이 아니라 태극권 추는 거 많이 봤어요 넘어갑시다 이거 방송이 유용합니다 오늘 가슴은 모두 훌륭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럼요 사이즈에 관계없이 모두 훌륭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유행위가 신체 면역력을 높여준다 근데 우리 이런 거 모아서 뉴스 해도 되냐 됩니다 되죠 됩니다 가업거리에서 안 되는 게 어딨나요 이런 거 하는 건 우리 방송밖에 없어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그럼요 특히나 남자분들한테 굉장히 환영받을 만한 소식인데 자유행위가 신체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지난 30일 영국의 일간지죠 데일리메일은 하버드 의대 연구 결과를 이용해서 하버드예요 우선 우리나라 지방 XX라고 표현되는 XX인 거 아닙니다 아니고요 하버드대예요 하버드대예요 얼마나 훌륭한 대학입니까 하루 한 번 자유행위를 하면 엔도르핀과 도파민이 분비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생체 리듬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고 전립선 암 발병률도 20%나 낮춰준다 이야 20% 굉장히 많이 낮은 겁니다 이거 이게 복리 20%면 이자가 어마어마하죠 최고예요 그러면 전 세계 해지펀드가 이거 투자하려고 난립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건 사채나 가능한 거예요 또한 전세계 남성들은 한 달 평균 20번 정도의 자위를 하며 남자가 자위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 거짓말인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지금 미국 하버드 대학생들의 자위행위 평균값을 도출해내기 위해 연구 중인 1일 딸가능 특파원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딸가능 특파원 네 안녕하세요 하버드 특파원 딸가능 기자입니다 이번 연구 소식이 퍼져나갈 하버드는 지금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겨울철 혹한기를 맞아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짬짬이 자위라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 석학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이니만큼 교수들이 술손을 수범해 강의 시작 전 하의를 탈의한 채 15분씩 자위행위를 하는 이색적인 풍경도 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소식이 퍼지고 난 뒤 학생들의 사격클럽인 자위대에 회원들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학생들의 건강을 염려한 학생지원처에서 주도적으로 나서 예산을 편성해 소수 인종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색상과 크기의 자위도구로 선물하는 이벤트까지 벌이고 있는 것으로 늘어났습니다 역시 석학들이 모인 것 같네요 이번 발표로 인해 하버드와 라이벌 관계에 있는 예일대에서는 하버드에 질 수 없다면서 면역력 증가 캠페인을 벌이며 지하철과 길거리 등지에서 자위 퍼포먼스를 보이는 플래시몹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에 질 수 없다며 MIT의 학생들은 섹스 네트워크 서비스의 일종의 피스 퍽을 이용한 스트리밍 자위까지 선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가능 기자 플래시몹이라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 달 한 시에 갑자기 바질을 내리고 시작하는 그런 쇼도 지금 벌이고 있는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연구 발표 덕에 일본의 대형 자위방위산업체인 자위대는 해외 자본 투자로 인해 주가가 폭등하는 기여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투자할걸 심지어 미국의 오빠마 대통령은 아 오빠마 미국의 오빠마 대통령은 자위 장려 운동인 일명 마스터 메이킷 챌린지에 동참해 자신의 자위 액기스 한 통을 다 마시는 동영상까지 찍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운동은 퍼포먼스가 끝난 후 다른 사람을 지목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벌렁 오빠마 대통령은 다음 마스터 베이킷 챌린지 대상으로 평소에 자위에 큰 관심이 있었던 한국의 원내경 의원과 미국의 아베신 존 의원을 지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특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아 이게 마스터 베이킷 챌린지 이게 전세계적으로 좀 확산되는 아주 확산되고 면역력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한 양동기를 뽑은 다음에 마시는 건가요? 마시는 겁니다 아 네 끝났습니다 머리에 붓는 게 아니라 마시는 겁니다 아 이거 들어오면 내가 제일 먼저 하고 다 존나 지목해야지 아 알겠습니다 아 예 달가는 특파원 수고하셨고요 아 박새로미로 따님 네 네 지금까지 남자를 굉장히 무수히 갈아치운 걸로 알고 있는데 만났던 남자 중에 나 솔직히 자위행위한다라고 솔직히 말하는 남자가 있었나요? 저는 사회자 양반의 질문에 반기를 들고 다른 시각으로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하워드 의대에 있는 저 여학생을 인터뷰해왔는데요 아 그래요? 아 진짜요? 인터뷰했으면 원고를 좀 쓰시지 그러셨어요 연결하겠습니다 네 급생각나서요 아 네 네 제가 번역해서 바로 싸드리겠습니다 아 직역하시는 건가요? 옆에서? 네 This research is so delicious 아 delicious 던저러스 아 그럼 이걸 다른 사람하고 나눠 마실 수도 있나 보다 딜리셔스 그게 아니라 네 네 여학생의 의견에 의하면은 네 이 자위행위가 신체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남녀를 성별을 가리고 적어놓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남자만 대상으로 아 왜냐면요 전립선은 남자만 있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면역력을 높여주고 그리고 생체 리듬을 활성화시키고 도파민과 엔도르핀을 분비시킨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왜 남성들만 대상으로 한 달에 평균을 몇 번 하는지 그리고 암발병률을 몇 프로 낮춰주는지를 이것만 나타내는지 이게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네 그럼 뭐 정치적으로 죄송하다고 좀 전화 이 자위행위 연구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하프데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하프데 놈들이 욕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저희는 그저 받아쓴 것밖에 없어요 보도만 한 겁니다 마스터 베이키 챌린지 이것만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도 동참합시다 솔직히 저는 오빠마 것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오빠마 어떤 맛일 거 벌렁 오빠마 벌렁 오빠마 아이스 베이키 챌린지의 양동이 맛이 어떤 맛이 참 궁금합니다 남자들은 진짜 모르겠네요 본인은 아세요? 아니 저 네? 본인은 아세요? 아니 넘어가죠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네 박새롱이로 땅님 갑자기 뭘 또 지시네요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재밌고 골 때리는 성스러운 뉴스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정치계 뉴스를 알아보는 정병가도 아 정병가도 병신을 치기 위해 길을 내놔라 아 새 코너죠 그렇습니다 한 주 동안 정치계에서 벌어진 병신 뉴스를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뉴스는 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뉴스는 전해주는 팟캐스트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저희는 병신 같은 뉴스들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렇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앵커 정신없다입니다 제 옆에는 한국 병신 정치평론가의 거두이신 무슨 가능님이시죠 뻥가능입니다 뻥가능이십니다 뻥가능이에요 언제든지 뻥이 가능하신 분이군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여성 정치평론가 주특기는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주특기이신 박새롬이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소식 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뻥가능님이 아니시죠 뻥가능님께서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미래의 동아시아를 통일하는 최초의 정치 선지자 뻥가능 인사드리겠습니다 첫해 파일럿 뻥가능의 정병가도 정치병신을 가장한 도도한 행보를 걷는 정치인 코너에서는 저기요 잠깐만요 이거 제가 앞에서 정병가도를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자꾸 삔째 나가게 하실 겁니까 그게 그 제목이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첫 파일럿이니까 제가 먼저 이름을 선점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블루옥션 정치인을 여러분들에게 피하라는 선거운동을 벌이겠습니다 대단한 분을 찾았어요 비공식 선거운동 하시는 거에요 지금까지 내가 왜 이 사람을 몰랐지 왜 못 알아봤지 진흙 속에 박혀있는 진주다 정말 진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첫사랑을 한눈에 알아본다 하잖아요 마치 내 첫사랑처럼 이 빨딱 이 꿈틀 빨딱 꿈틀하게 했다 마치 작년 잠바댁에 따끈해 입었는데 안주머니에서 5만원권 두 장 나온 것 같은 기쁨 기분 좋죠 그런 기쁨이랄까 행제지 행제 아니면 밤에 혼자 밤새 일하고 있다가 다른 직원 컴퓨터 잠깐 쓰는데 하드스크에서 야동이 나왔어 그리고 사무실에 아무도 없어 그런 기분 그런 느낌 의도하지 않은 수학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딴지 없지만 예전에 김태용 피디라는 분께서 예예 제가 제가 왔죠 한 시쯤에 문역을 들어왔는데 갑자기 손을 갑자기 프리라키에 구다닥 구다닥 올렸던 그래 바지 작가 살짝 풀려있었던 눈은 충혈되어 있고 머리에는 오른쪽에 땀빵어리 삐질삐질 맺혀있었다 자꾸만 내리고 하려면 굉장히 사이즈가 작아야 될 텐데 그리고 정확히 왼쪽 손이 닿는 위치에 크리에스 휴지가 두 장 뽑혀있었다 그리고 뭔가 앞쪽이 꼬깃꼬깃한 액체가 묻어있었다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그런 현상들만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1월 22일 미디어 오늘 기사입니다 영하 7도 강추위에 강용석 국회의 1인 시위 강용석 전 새누리당 의원이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강 전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경제활성화법 조속히 통과시켜 주십시오 내용이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1인 시위? 예 팻말은 빨간색 바탕에 흰 글씨다 새누리당을 연상시키는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누리당 그렇죠 새누리당에 발의하고 싶은 소속은 아니지만 이 편이다라는 걸 그렇죠 알려주는 거죠 이런 중에 알려주는 거군요 그는 2월 초 새누리당 복당과 동시에 서울 용산 공천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강용석 전 의원이죠 이분 저기 새누리당에서 팽당했던 거 아니었나요? 팽당했죠 심하게 팽당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의 정치적 진가가 거기서 나옵니다 차차차 제 말을 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사진을 보면 굉장히 철양합니다 그렇죠 불쌍하죠 표정이 나라를 잃은 김부의 표정이에요 별로 기뻐 보이는 표정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분이 영화 7도에 얼어죽으면 안 되니까 이 패딩 자켓에다가 손에는 스키장갑을 껴어요 또 사진을 보면 이 패딩 안에 또 얼어죽지 않으려고 경량 패딩을 또 하나 겹 입었어요 어머나 그런데 이 경량 패딩이 국방문이에요 국방문이 아주 월동 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바지도 한 3개 입으셨겠네요 월클은 사진 기자한테 잘 지켜야 되니까 헤어스타일과 세팅을 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이 모습이 되게 늠름한 게 마치 연개소문 장군을 보는 듯이 늠름이 서는 자태가 참으로 멋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표정도 그러고 인상도 그러고 멋있는 장군풍의 장군풍의 기구리 장대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나라 이름이 궁금해요 표정으로 엄동설안의 불알도 회원부 안으로 파고드는 가운데 이 새누리당의 색깔과 폰트로 된 피켓을 들고 하루 종일 공천을 갈구한 겁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나한테 달랄하고 얘기를 하거나 마찬가지인 거군요 이에 대해서 김용태 새누리당 서울당위원장은 용산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강용석에게 입당할 경우 당헌당규의 의거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취할 것이라고 답했어요 한마디로 어림도 없다 이거군요 그리고 과거에 김용태 위원장은 용산 출마하겠다고 밝힌 강용석에게 정치를 더 희화화하고 몸담았던 당에 대해서 부담을 주는 것은 저는 과연 옳은 처사인가 스스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회적 큰 무리를 일으킨 데에 대한 자숙부터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거의 팽당했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이건 꺼져라거든요 꺼져라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강용석은 정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만한 정말 잘 알아봤습니다 이분은 이런 거에 굴하지 않아요 맞아요 이 과거 한나라를 통일시킨 일등공신 한신이 이 불량배들 방울 아래 가량이 냄새나는 가량이 아래 그때 중국에도 잘 씻지도 않는데 중국에도 잘 씻지도 않는데 냄새 심하게 났을 거예요 중국 사람이 씻지도 않는 게 아니고요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 고대 사회에 무슨 씻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중국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하체에 농축된 냄새가 엄청 나는 이 가량인 사이를 그냥 불량배들 사이를 칼을 찾는 데 그냥 지나갔잖아요 원래 이 큰 사람이 되려면 장차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굴욕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아 저 같았으면 무소속으로 나가요 무소속으로 씨발 나갑니다 그렇지 나 같으면 열받아서 열받아서 나갑니다 이런 말 들으면 씨발 나가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한계예요 존심 상하게 기웃기에도 안 그런다고요 근데 이 위대한 정치인이 될 강용석 씨는 새누리당의 이름으로 출마하려고 이 엄동설안의 권토 중례를 꿈꾸면서 1인시 쇼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게 그거 같네요 예전에 신하들이 왕을 빡치게 하면 눈 존나 맞으면서 대전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계속 그게 동장군이었나요 영화? 영화 동장군이 서 이렇게 은행나무 침대에 황장군이었죠 황장군이요 동장군이 서 있잖아요 동장군 말씀하시는 건가요? 또 제가 아까 이분이 경량패딩 안에다가 국방무늬 입었다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저는 어떤 위대한 국가관 위대한 군대 북극강병에 관련된 생각이 투영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 병장 제대 하셨나요? 병장 제대 아니에요 훨씬 높아요 1995년 2월 24일 한겨레 기사입니다 공군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관 강용석 중위는 또 지난 11월 초 공군 8전투비행단에서 항공기 기름 유출 수사를 하면서 함, 원, 암흑의 병장 등 사병 2명을 연행해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사실대로 말하라며 마구 때렸다 어머 이밖에도 공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공군 17전투비행단에서 검찰과들이 조사를 하면서 사병 5명을 몽둥이로 다리 부분을 마구 때린 사건이 있었으나 별다른 조처가 없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인가요? 이게 1995년 기사입니다 이때만 해도 사실 국가가 있을 때긴 해요 있을 때긴 하죠 이 보세요 완벽한 법치주의를 몸에 채득하신 분이죠 이 항공기 기름 유출 사건 이게 자연 생태계를 엄청 파괴하는 겁니다 이 수사를 할 때 보통의 샛님들은 그냥 뭐 그냥 금방금방 끝내고 하려는데 행정편의주의로 정말 수사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거죠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이 새끼를 조져야겠다 조져야지만 이 사건에 풀린다 어떤 위대한 추천을 국가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이 없는 나라에서는 이 군기가 빠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당나라군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면 이 위대한 정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강용석님이 이 얼빠진 병사들에게 호국의 가르침을 위해서 구타를 한 겁니다 그리고 강용석 씨가 존경하는 반인 반개의 박정희 각하 네 반인 반개 닷개자 아니죠? 닷개자 아닙니다 이를 개자예요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적인 영역에 이르었다 이를 개자 박정희 각하께서 이 군국주의 메이지 유신을 본따 혁명을 단행했잖아요 이거와 같습니다 이 메이지 유신의 병사를 얼마나 셉니까 만주국을 세우고 나서 만주별파에서 독립군을 소탕하던 간도특설대 이 정도의 정신력을 갖고 있는 국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정신력을 공군에 새기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던 거죠 조져야 된다 그러려면 제 의견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다 나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죠 도도맘과 간통 사건 간통 의혹이죠 한간에 간통석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저는 간통했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후에 나온 이야기가 정말 이건 정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명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정면 돌파하나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거가 나오잖아요? 그것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또 증거가 나오잖아요 하나씩 깔 때마다 하나씩 깔 때마다 그것만 그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 겁니다 이건 사이코패스 범죄들만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최초로 도입을 했다 정치에다가 도입을 했다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분이 약간 법족이잖아요 이런 나쁜 새끼들 많이 본 거야 최초의 정치 영역까지 확장시켰던 확장 영역 도전 정신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서태지와 아이들이 선진화 선진화 대 미국의 음악을 가져와서 음악 갖고 왔던 것처럼 이런 전략들이죠 언어의 확장성 이런 전략이란 게 어떻게 보면 위험한 배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썼다는 거는 정말 폐기 모험을 감수하는 모험이라는 거는 그만큼 리스크를 감수하겠다는 그만큼의 배팅을 던졌다는 그만큼의 이득을 생각한다는 거죠 통이 크다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정치인들과는 그릇 자체의 크기의 다르다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이슈가 나오니까 도도맘께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강용석 남자로서 내 스타일 아니야 와 이 역사에 등장하는 영웅들은 이 여자들도 정말 간담을 선언하게 할 만큼 센 분들이 많아요 보통 여자가 아니야 진짜 명언이에요 이거는 제가 역대 2015년 최고의 카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술을 먹고 차를 이동시켰지만 음주운전이 아니었다 이게 지인과 최고의 카피였는데 이걸 능가섭니다 능가섭니다 능가합니다 사심이로 사람을 찔러 죽였지만 사심이는 내가 좋아하는 무기가 아니다 이렇게 변주가 가능하고요 달러를 1억불을 훔쳤는데 나는 달러를 싫어한다 이런 말과 같은 거죠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훔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된 거죠 이거 엄청난 명언입니다 진짜 명언이네요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왈고 왈부 떠들고 가짜 얘기를 하는 일부 유저들을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원칙 고소라는 원칙 자기가 어떤 지향하고자 하는 어떤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가 않아요 다 모가지 쳐버리는구나 이거는 마치 강용석 씨가 존경하는 이 원조 각하 자기가 같이 몸 남았던 남노당 사람들을 싹 다 고사질하잖아요 다 좋댔죠 그 사람 나는 살아야 하니까 이걸 봤을 때 마치 이 조조를 보는 것 같은 이 역사의 영웅들은 사사로는 의리에 흔들리지 않아요 유방이 한신을 토사구팽하면서 죽여버렸잖아요 쌈 눈물에 그래서 거유가 되신 거죠 그래서 거유방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확실한 자기 원칙 자기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비범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이런 강용석 님의 장점은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는 것에 또 빛을 발합니다 세 파트인가요? 박원순의 아들 병역비리 한 번 물면 절대 안 나요 절대 놓지 않아요 한 번 저번에 한 번 발표 났었죠 아들이 맞다 아직까지 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안철수의 거짓말을 증명하는 이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이 국정에서 비판을 하잖아요 철저한 고증된 형태의 비판 정신 계산력 이거는 국정감사 같은 걸 봤을 때 이렇게 언변이 뛰어나고 날카로운 질문들과 자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정보 수집력이 대단하다 엄청난 겁니다 마치 세월호를 파고드는 김총수의 집요함을 능가하면서 이 끈질기만 하는 마치 강아지 이 개새끼 핏불테리어에 준한다 이걸 능가합니다 거의 뭐 놓지를 않아요 또 한 번 또 하나 더 후장을 빨기 시작한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혓바늘을 돋을 때까지 혀가 달아 없어져 백골이 진토될 때까지 그냥 후장 서킹을 발휘하는 한신의 모습과 이 원조각화의 원축주의적 모습 그리고 대한민국을 북괴래당의 당당에 맞설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한 사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구타 마지막으로 이 나치 괴벨스를 능가하는 미디어 컨트롤 능력 이 모든 걸 겸비하고 있다 대단한 정치인이군요 이런 동키호트적인 도전정신 이 배리에이션이 가능한 전략들 이런 정치인은 제가 지금 본 적이 없습니다 일찍이 이런 정치인은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강용석 씨는 자기가 대중에게 어떤 이미지를 보일 거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어요 고소의 이미지를 희화시켜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걸 실제로 만들 정도의 이 대중선동 선동 선전 전략도 뛰어나신 분입니다 너 고소? 네 그거 했었죠 포스터 나왔죠 그리고 슈퍼스타K에 나와서 순수한 자기의 이미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 아들바보 가족바보 고생했던 내가 어떤 정치 낙선하고 고생한 가족들이 미안하다라면서 정말 순수한 모습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던 날카로운 날선 모습이 아니라 순수한 목소리로 노래를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감정팔이랑은 완전 달라요 굉장히 전략적인 판단들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지도자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없죠 그리고 또 강용석 씨가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저를 고소할 겁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이런 악운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고소하는 불도저의 폐기 강용석을 국회로 보내야 합니다 보내자 대통령으로 보내야 됩니다 보내자 마지막으로 이런 강용석님의 순수함을 대변하는 그의 노래 듣고 끝내겠습니다 꼭 들어야 되나요? 네 들어봅시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저 실제로 강용석이 존경합니다 커밍아웃 셉니다 노래도 굉장히 절창이에요 절창이에요 저는 진짜 이 모습 노래하는 거에서 순수함을 봤어요 이분이 이렇게 거친 정치 행보를 해오고 있지만 속은 핑크빛의 순수함을 가지고 16살 정도 남자 일진의 모습이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영웅과 병신은 위아래 상한 선이 없다 그렇죠 정말 큰 사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방송에 굉장히 어울리는 존재이기도 해요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차피 제가 유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2년 안에 정말 대한민국 대표하는 유명인이 될 텐데 그때 강용석 씨를 제 토크쇼에 불러가지고 첫하로 한번 부를 생각이 있어요 제가 이런 방송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저런 거 당 하나 만들자 병신당당 너 고소부터 가겠지 당당병신당당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모 언론사 편집부에서 회식을 갔습니다 거기에 강용석 씨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회식 주인이 주인분께서 이제 우리한테 와가지고 어? 저 밖에 김용석 씨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용석 씨께서는 어? 제가 김용석이세요? 저희 딴제 김용석 씨가 있습니다 너브리님이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멋있으시더라고요 때깔나게 옷 입고 싶고 멋있어요 이분 항상 미디어에 나올 때마다 굉장히 때깔에 신경을 많이 쓰세요 제가 또 딴제 강용석이에요 딴제 송수님이 정해진 이름이에요 나한테 야! 나 강용석 같다! 이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금 빡가능 아니 빡가능 아니시죠? 뻥가능 님께서 정치계의 거두를 한번 아 거주죠? 소개를 해주셨어요 저도 도지사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 역시 거물이라서 별명이 많아요 처음에는 모래시계 검사 아 그분이군요 모래시계 검사의 이제 실사판이다 모래시계 검사가 별명이셨고 정치 입문하고 나서는 좀 더 친숙한 별명들이 많이 생기셨죠 식사준표 골프준표 홍준코 홍준코 노래방에서 아 준코 준코 노래방 그리고 밥도둑 네 밥도둑 아 부상급식을 가져왔으니까 그렇죠 애들 밥을 뺏었으니까 밥도둑 간개남 네 밥도둑이니까 간장게장 같은 남자 별명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나는 국민세금으로 골프치고 공무원 골프대회 열어도 아이들 반만은 절대로 국민세금으로 줄 수 없다 이런 신조를 갖고 계신 홍준표 경북 도지사님이십니다 네 이분이 명언도 졸라 많이 남기셨어요 본인이 한 잘못에 3인칭으로 유감이다 하신 분도 이분이십니다 네 내가 잘못은 했지만 그렇게 됐다면 유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에요 이런거죠 내가 빡까딩을 싸댕이라도 싸댕이라도 빡 때리고 왜 때려 아파? 아프면 유감이다 유감이다 이런거죠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떤 자아불리 때린 사람과 이거 유감을 표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그리고 비공식 비즈니스라는 말도 많이 남기셨어요 비공식 비즈니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인데 비공식이다 비공식 비즈니스다 그러니까 업무 시간에 사적으로 누굴 만났는데 왜 만났어요? 이거는 공식적인 사적 만남이다 이런 말도 되는 거죠 앞뒤가 도치되는 발언이에요 비공식 비즈니스다 비즈니스를 비공식으로 하신 분이시고 또 로스앤젤레스 LA까지 가셔서 골프 친 게 바로 비공식 비즈니스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공무원은 절대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비즈니스라는 거는 공적인 업무 시간에 하는 비즈니스를 말하는 건데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앞뒤가 도치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투표 때 25.7% 투표율이라면 사실상 승리라고 봐야 한다 선거는 졌거든요 근데 사실상 승리하고 봐야 한다 사실상 승리 그래서 여기 패러디가 많았죠 25.7%면 사실상 파리도 세라고 봐야 한다 이런 패러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모아서 골프 치는 게 국민 정서에 반하지 않느냐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건 잘못된 정서이므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잘못된 정서니까 잘못된 정서는 어겨도 된다 이불이 정말 노무현정 거 때 이해창 그 당시에 장관께서 골프를 쳤다는 건 럭셔리 골프라고 하면서 옌병을 했습니다 국민 정서에 어울리지 않으면 럭셔리한 골프를 쳤다고 근데 자기가 치는 건 국민 정서가 잘못된 정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국민들이 제정신이 아니니까 이건 내가 사과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거죠 지지율이 어느 후보가 갑자기 높다 국민 정서가 잘못된 정서이기 때문에 저런 후보가 당선되는 거다라는 또 도치가 가능한 겁니다 이겁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니들이 잘못된 거야 팩 넘치는 발언도 하신 분이죠 이런 사람들 정말 세륜당에 포진해 있는 거 보면 정말 강력한 의원 풀이에요 그렇죠 풀이 든든해요 또 있어요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라는 발언도 이분 겁니다 아니 누가 학교 가서 1교시 햄버거, 2교시 뭐 레몬, 3교시 무슨 홍어 이런 거 먹나요? 밥 먹으러 누가 가면 요리 학교 다린데 이딴 식의 바로 서슴없이 하는 패기를 보여줍니다 엄청난 패기죠 공인들이 이런 패기 보여주려면 정말 자신감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무지목매한 국민들이 나를 뭐라고 하니까 그건 니들이 잘못된 거야 내가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이 선거를 해서 당선돼 이 도지사 입장에서 내가 달성한 것도 아니야 애들이 뽑아준 건데 그런 국민들한테 하는 말에 잘못된 정서다 대단한 신분이세요 패기가 광영석 씨하고 대비되는 거의 뭐 비슷한 신분입니다 약간 장르는 다르지만 장르는 다릅니다 비슷한 패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마음에 들어요 락커 락커 완전 락커요 게다가 이분이 또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한 번 저는 밥 먹으러 학교로 가보고 싶어요 그러긴 했긴 했는데 그럼 점심시간에 가서 밥만 먹고 오면 되나요? 그것도 그러고요 아니 메뉴가 달라져요 1교시 햄버거, 2교시 홍어, 3교시 돼지고기 4교시는 뭐 업다니 좋아하는 뭐 돼지 닭갈비 이런 거 돼지 닭갈비 5교시 곱차 6교시 무슨 소세지 7교시 무슨 살라미 소세지 이런 거 먹으면 좋아 자율학습은 지가 만들어서 먹는 건가요? 6교시 그냥 뭐 퐁듀 소세지 퐁듀 이런 거 먹고 아까 초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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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듀 남학생들 나만 하진 않겠어요? 시발 대한민국에 그런 학교 있으면 저 한 번 가보고 싶습니다 정말 학비가 얼마라 닮아 저는 200만 원 주고서 갈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위대한 분이신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하자마자 이분이 경찰서에서 밥 먹는 사진 군대에서 밥 먹는 사진 기자간담회에서 밥 먹는 사진 막 올라왔어요 이상한 일이죠 경찰서는 밥 먹으러 가는 데가 아닐 텐데 네 그렇죠 이런 패기 넘치는 분이신데 우리 국회에서 핸드폰 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핸드폰 보는 곳이야 우리가 그러려고 핸드폰 보라고 우리가 뽑아줬나요? 뽑아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국정보 화장실에 가요 오줌 싸러 가 아니 왜 오줌을 하루 종일 싸러 가고 우리 국정에 보내주셨어요? 국회가 오줌 싸러 가는 데가 아닌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러시겠죠 그건 잘못된 정서 놀라우다 놀라운 분인데 이분이 또 놀랍게 얼마 전에 성화중 리스트 여기에 또 이름이 올라와요 그렇죠 이름이 올라와서 개방진을 당하셨어요? 뇌물을 1억 원 받아 쳐드신 걸로 기소를 당하셔서 법정에 섰는데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서신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무려 껌을 씹으셨다 이런 훈훈한 뉴스가 있습니다 껌 씹으라고 우리가 법정에서 개방진을 부른 게 아닌데요? 네 이게 또 논란이 됐죠 잘못된 국민 정서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이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해명을 하셨어요 역시나 또 명언 제조기답게 엄청난 해명을 하셨는데 내가 씹은 것은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먹는 오바마 발랑 오바마씨 먹는 금연보조제였다 금연보조제를 씹고 있었군요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나 오바마씨 또 동명이인이 있을지 모르니까 콕 집어서 미국 대통령 오바마씨라고 하셨어요 다른 오바마씨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 오바마씨였다라고 하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자유민주주의를 동경하시는 분이셨으면 학교 급식은 공산주의적 발상이다 포퓰리즘이다 라고 외치던 분이 미국 대통령의 행보를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어요 오바마 골프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분 또 LA까지 날라가서 골프 치셨잖아요 그러다가 오바마가 또 음악을 그렇게 좋아해요 아 그렇죠 그래서 태풍으로 온 나라가 뒤집히는데 자기는 쫄따구더라고 회식하고 노래방 가서 세 곡씩 땡겨 버리시는 거예요 아 멋있어 남자다워 영어 모색이라고 그렇죠 이분의 미국 사랑이 이분의 또 다른 방식으로 발행이 된 거다 아니 야 너 신성한 법정에서 네가 피고인인데 뭘 처음에 말이 돼 그렇게요 하니까 미국 대통령이 먹는 건 먹어도 됨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잖아요 미국이 허가했으니까 그렇죠 그 말인즉슨 미국 대통령이 먹는 건 한국 법정에서 먹어도 된다 이런 논리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아 멋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오바마는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금연 보조제를 먹을 필요가 없죠 예 예전에 대선 당시 잠깐 담배를 끊었을 때 그때 먹었던 겁니다 논리를 약간 바꾸면 미국 대통령이 먹거나 먹었던 거는 한국 법정에서 먹어도 된다 오바마가 젊었을 때 마리와나를 피운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자기 입으로 말했나요 아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어 자기 입으로 마리와나 숨긴 적도 없어요 I like a weed 이렇게 네 그렇죠 그러면 이분에 따르면 법정에서 한국 법정에서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니까 스테이크 같은 거 먹고 식구댕으로 담배 한 대 피고 식구댕으로 담배 한 대 피고 껌 씹고 마리와나까지 피워도 된다 누가 뭐라고 그러면 아니 미국 대통령이 한 거다 내가 피우는 종자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피웠던 그 종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괜찮다 괜찮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이건 마치 이거 한 거 같아 초등학교 2학년 때 고도덕관이 없을 때 애들 막 물건 훔치잖아 선생님 왜 훔쳤어 없다가 훔쳐서 저도 훔쳤어요 너 없다가 죽으려면 죽을 거야 이런 거 논리죠 초등놀리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초등놀리가 극한까지 가면 그런 거죠 죽을 건데요 죽을 건데요 제가 했는데요 제가 했어요 내가 죽으면 죽을 거야 네 죽을 거예요 너 왜 답 넘어 없다가 답 넘었어요 저도 답 넘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죠 너 없다가 죽으려면 죽을 거야 네 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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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논리인 거죠 이런 멘트가 나온다는 게 참 저희 방송은 또 이분이 참 많이 등장하실 분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마치 저의 과거를 벌은 것 같습니다 한국 옛날에 이창동 씨가 문화부 장관할 때 기자회견할 때 주머니에 손 넣었다가 조중동한테 개처럼 까인 적이 있어요 그것만 유시민 씨가 처음에 국정 들어갈 때 면바지 치어 집었다 그렇게 치러 옌병하는 새끼들이 말이에요 제 지랄을 떨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는 옷만 제대로 갖춰 입고 미국 하는 거 미국 대통령이 했던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했던 것만 딱 하죠 검증받은 것만 말이 하나까지는 괜찮아 괜찮아요 그런 거죠 앞으로 우리 한국 법정의 선진하다 이런 초속을 깔았다 선진화 자범주의화 자유화 이런 위대한 도지사 분께서 계십니다 이것도 되겠네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저번에 오라섹스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홍준표가 그냥 아니면 누가 대통령이 됐어 홍준표가 어떻게 됐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오라섹스를 하는 거예요 비서랑 같이 왜? 미국 대통령이 했으니까 했으니까 그리고 남들이 뭐라 이런 대통령이 그렇게 해요 국정감사 탄핵 나오면 왜 이놈들아 야 클린턴이 한 거니까 내가 한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했던 부적절한 관계는 미국 대통령이 했던 거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행동에 면제무가 가능하겠네 이런 패기는 정말 볼 수 없는 어디서 볼 수 없는 대한민국이 어떤 자양분인 것 같습니다 이분 나중에 대통령 하시고 미국 대통령 링컨이 그랬던 것처럼 탕탕탕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주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저 존경합니다 강용석 님과 홍준표 도지사 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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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 무주공산인 거지 정말 저분 다 되게 웃기네요 웃기네요 지금 고소당할 까마치 마무리하는 거야 엄지손가락 들고 있어요 저는 엄지만 든 게 아니고요 하차에도 들고 있어요 저는 양쪽 저는 세 개의 엄지손가락 다 들고 있습니다 엄지척 자지척 저는 엄지가 정말 세 개입니다 엄지 크기밖에 안 되니까 엄지 저는 엄지를 세 개 들어서 쌍술대로 환영하는 제가 마음에 들어 하시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저희가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음 뉴스입니다 지금 정부 여당에서 직접 진행 중인 국민 서명운동이 있어요 경제 활성화 입법 촉구 천만운동 이름은 잘 지었어요 진짜 이름이 기가 막힌 게 이름은 정말 잘 지었어요 이게 어떤 법을 입법 촉구를 하느냐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경제 활성화 거창한 이름이죠 누구나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는 없어요 경제 활성화 돼야 되니까 이거 하면 경제 활성화가 된다 굉장히 묵둥그려서 했는데 먼저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천만 서명운동이요 기업하고 관공서에서 무차별적으로 받고 있어요 관이 움직이나요 그렇죠 민관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함께 움직입니다 그 민은 재벌기업을 말하는 거죠 헌정사상 이런 건 처음이에요 민관이 함께 움직이는 서명운동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한몸이 돼요 난 이런 거 처음 봐 함께 움직여서 법률을 제정하는 거예요 서명운동을 하는 거죠 우와 멋있어 국민 서명운동인데 민관이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대략 놀랍잖아요 발상의 전환이다 그렇다면 이 경제 활성화 입법이라는 게 뭐냐 뜯어보면 핵심 내용 되게 많은데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그렇죠 의료 민영화예요 그렇습니다 법안을 자세히 뜯어보면 서비스 발전 기본법이라는 게 이것도 이름 잘 지었어요 그렇죠 서비스 발전 기본법이 아니라 원래 핵심 내용은 의료 민영화의 첫 단추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의료법을 서비스법에 포함을 시켜가서 두리뭉실하게 서비스 발전 기본법이라고 해버렸어요 한번 포장갈이 하는 거죠 정말 잘하는 거예요 포장갈이 한번 포장을 뒤집어 씹니다 의료 민영화를 서비스 발전 기본법 포장 한번 하고 또 한번 포장을 해요 그게 바로 경제 활성화 입법입니다 이렇게 포장을 잘해요 그런 거죠 암살자들이 왜 터미네이터 2 보면은 아놀드 시어허츠 네거가 총을 꽃상잔에 숨겨가잖아 그럼 괜찮아? 그럼 누가 봐도 꽃인데 꺼내보면 시발 총이야 이런 거지 지금까지는 의료 산업이 어땠어요? 공공 산업이었어요 그래서 연세병원, 세브란스병원, 기타정서, 서울대병원 등등에서 수익이 발생을 하면 이거는 이제 병원의 안에서만 돌게 되는 거죠 병원 인프라를 늘리는 데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병원에 투자를 해도 이익을 가져갈 수가 없는 겁니다 투자 자체가 그 이익은 계속 병원에만 돌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럼 투자를 하지 않겠죠 당연히 생기는 게 없으니까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의료법이 공공서비스가 아니라 그냥 일반 서비스로 넘어가게 돼요 네 아름다운 세상 되겠네요 아름다워요 투자해야겠습니다 일반 서비스가 돼버리면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아 난 너무 좋아요 아 이게 진짜 훌륭합니다 빡가능이 병원을 운영을 해요 내가 거기 투자를 합니다 내가 투자한 돈으로 빡가능이 장례식장을 차려요 아 네 그렇소 장례식장이 수익이 정말 많이 나는 곳이거든요 아 그렇죠 최고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 발생한 수익으로 빡가능은 나한테 수익을 다시 돌려줘요 돌려주세요 저번에 투자하신 거 두 배로 튀겨왔습니다 이미 지금 그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자회사 운영 2013년 법률이 위반됐기 때문에 병원의 의료 치료와 관련되지 않은 서비스는 실제로 민영화가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되고 있습니다 자판기나 지금 말한 장례식장이나 치료와 관련 없는 것들 되고 있어요 돈이 되는 곳에 몰릴 수가 없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능해집니다 좀 지엽적인 예가 되겠지만 이게 이제 이렇게 투자 입법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말로만 듣던 영리병원이 탄생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병원은 보험회사와 연계가 가능합니다 이게 말을 잘해야 됩니다 연계가 아니고 원래 한몸이에요 그렇죠 원래 의료 민영화를 주장하는 쪽이 보험까지 같이 하고 있는 사업체입니다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두 개는 한몸입니다 연계가 같이 움직이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병원도 갖고 있고 보험회사도 갖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죠 어머 투자하자 얼마 전부터 뭐 편의상 십성이라고 하죠 이 십성이 반도체 산업에서 조금씩 손을 떼고 있어요 아 반도체 사업뿐만은 아닙니다 지금 핸드폰 사업 말아먹었습니다 그렇죠 손을 조금씩 떼고 그걸 어디에다 투자를 하고 있느냐 헬스케어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일종의 미밥갈기에요 아 그런거죠 그렇게 되면 병원과 보험회사가 합의가 된다 자 내가 십성병원이에요 그러면 환자가 와서 저 좀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만요 보험 어디야 보험 어디십니까 어 저 어 지금 보험인데요 현대니까 뭔 소리야 아주 꽈아야 되는데 어쨌건 현대 아 현대 현대 나우 어 그렇지 나우 저 지금 화재인데요 아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급발진 보험이에요 핸들 잠긴 보험입니다 핸들락 핸들락 보험인데요 어쨌든 그러면 어 십성화재가 아니야 나가죠 아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선진화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이 법이 통과가 돼야 된다 그 선진화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어요 다만 그 대상이 굉장히 한정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 보험에 그 병원과 연계된 보험상품을 구입한 사람들만 거액의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험료가 되겠죠 도미노 효과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영리병원에서는 급여를 많이 주니까 좋은 의사들이 여기로 모여요 그렇죠 대한민국 최고의 간절제술을 갖고 있는 간암치료 전문의가 여기 영리병원으로 와요 그럼 이 사람한테 치료를 받고 싶잖아 네 아닐 수도 있어요 양심 있는 몇 의사들은 공립병원에 남아야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시간 문제가 되겠죠 시간 문제가 되겠죠 이게 돈이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한테 치료를 받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보험부터 가입해야 돼요 그쪽 보험에 가입해야죠 돈을 완전 쓸어 담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죠 중소고 보험사들은 다 죽을 거고요 이제 슬슬 감이 오실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산업이에요 왜 나는 이거 투자할 겁니다 씹성 핸드폰을 안 사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게 늙고 죽는 거거든요 죽어버리는 거니까요 망할 수가 없는 산업입니다 이렇게 재벌기업들이 환장하고 달려들만한 걸 왜 정부에서 시작을 하느냐 모르죠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우리 각하야 원래 재벌들하고 친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국회에 지금 계속 계류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그러니까 야당에서 지금 극렬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놀이당이 생각하는 게 바로 국민 서명운동입니다 이름도 존나 거창해 민생구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운동 포장을 이쁘게 해놨어요 그렇죠 여기에 서명하면 민생이 구해진다 프레임 잘 짰어요 여기에 민재가 서민할 때 민자잖아요 민영할 때 민 아닙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런 거예요 요즘에 방송이나 극장에서 민생구하기 경제활성화 법안의 입법을 촉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 많이 때리죠 이걸 이렇게 뭉퉁 그려놓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민생이랑 다른 민생인 겁니다 근데 이게 존나 곧 때리는 게 국민 서명운동인데 제일 먼저 누가 서명을 했느냐 각하가 서명을 했습니다 멋있다 멋있죠 각하가 솔선우수범하시네요 솔선우수범하신 거예요 역시 오입쟁이셔 그건 각하 아버지예요 아 그러십니까? 구강선교죠 각하가 솔선우수범한 구강선교를 보여주시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각하가 했어요? 그럼 그 밑에 쫄딱 오죠 아 또 같이 해야죠 안 시켜도 하겠죠 네 그럼 그 다음날 바로 재벌기업 오너들 또 위로 칩성 그러게요 이분들께서 바로 서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들 서명하는 건 난 이해할 수 있어요 네 내 돈이니까 자기 회사에 미래가 걸려있잖아요 나의 미래 나의 주가 나의 회사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인데 그럼 내돈벌기 서명운동 그걸 자기가 하는 거 맞죠 그걸 각하가 먼저 나서서 해줬어 솔직히 내 돈 벌어줘 서명운동에 각하가 동참해줬다 이야 이런 정당이 어딨어 저 같은 차 떼기가 아니라 비행기 떼기로 그냥 막 5톤 트럭에다가 동 그냥 파다 퍼줍니다 아니 내가 삼성 삼성이래 죄송합니다 제가 십성의 중역이라도 존나 뛰어서 서명하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민관으로 달려들다 보니까 이 내용을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겁나게 서명을 해요 맞아 그냥 해야 되는구나 경제살리기 그러니까요 민생이라는데 왜냐 타이틀이 경제살리기 민생구하기잖아요 이 꽃상자에 들어가 있는 총인데 그렇지 야 꽃상자에다 꽃 나 좀 줘 알고는 총인데 말이에요 총인데 이게 나를 쏘는 총인데 인생구하기 아니라 야 우리 돈 좀 줘 돈 좀 줘 서명운동인데 이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경제살리기인지 알고 왜 각하가 하니까 뭐 나도 해야지 우리 각하가 했어요 불쌍한 각하가 나도 해야지 근데 이게 해보니까 천만 명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죠 누가 한다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이잖아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대가리를 굴립니다 존나 이걸 어떻게 조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조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꼼수를 부릴 수 있을까 그래서 온라인 서명이라는 걸 만들어요 아 예 근데 보통 우리가 온라인 서명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온라인 서명의 이점이 있죠 조작하기면 굉장히 편하다 그렇죠 전산을 입력하면 끝나니까 혼자서 5천만 번을 찍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럼요 근데 특이한 건 이 서명은요 IP가 똑같아도 됩니다 아니 이거 뭐야? 적어도 다음에서 서명 온도를 하면 실명 인증을 한 아이디로 한 번밖에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I4 중복이 되고 자기의 신분을 바꿔서 할 수 있다는 거는 일부러 이렇게 한 거죠 인증이 필요가 없어요 너무 좋네 어르신들 인증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돼 제가 그래서 한번 실제로 해봤습니다 몇 개까지 했어요? 두 개 해봤는데 하나를 소속 궁정동 아 궁정동 각하구락부 예 그리고 이름 재규어 이렇게 그리고 직장 탕탕 이래가지고 했는데 돼요? 돼요 되는구나 아 어떤 기준선을 일부러 마련하지 않았네요 중복이 되게 그래서 이제 수치로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한 것처럼 그러면서 할당을 주는 거예요 알바들한테 야 하루에 만 개씩 해라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죠 또 데이터가 이렇게 전산화될 경우에는 그냥 불릴 수 있어요 프로그래밍으로 IP를 아예 받지를 않으니까 받지를 않으니까 나중에 확인도 안 돼 또 알고리즘 딱 짜가지고 아무 지명이나 해서 실명에 있는 거를 랜덤으로 창조한 다음에 해도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주소도 아무거나 랜덤하게 해서 해서 가능한 겁니다 세 살 먹은 우리 조카부터 병원에 누워계신 우리 할머니 대신하실 수도 있어요 다 할 수도 있어요 각각해서 쉽게 하라고 그렇지 국민들 또 우리 불안군진한 국민들 쉽게 하라고 그렇죠 이렇게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맞아 또 실명을 인증하게 되면 나중에 정권 바뀌면 그렇죠 이 사람들 공격당할 수가 있는 해안이 돋보이는 겁니다 또 요즘에 또 개인정보보다 뭐다 해서 말이 많지 맞아 아예 받지를 않는 겁니다 아예 안 받은 거예요 이게 또 털리면 어떻게 돼요 이 북쪽 계래당에서 서명도 한 내를 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킹할 수가 있습니다 주소가 나와봐 주소가 그럼 그 집 찾아갈 수도 있어요 찾아갈 수 있죠 찾아갈 수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서명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박 라고 했는지 예 전 대통령 이름으로 했는지 하지만 서명은 했다 놀랍습니다 술 먹고 운전은 했지만 운전은 아니다 내 이름은 안 썼지만 서명은 한 거다 강용석과 홍콩은 갔지만 홍콩은 보내줬지만 내 스타일은 아니다 내 스타일은 아니다 이런 놀라운 논리 멋있는 카피예요 광고라 만들어내겠어요 2016년 병신년을 최고의 이벤트다 제 예상에 이건 천만 서명 운동 이거 금방 끝납니다 한 달이면 할 수 있어요 시작이 언제인가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지금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현대차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 현대차 출근한 입구에 이 투표소를 마련을 해놨습니다 멋있네요 전 직원들이 다 해야 되네요 의무적으로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과장이 아침 조회 때 이거 해야 된다 야 다 들어갔다 나와 아침 조회 그냥 툭 얘기하면 돼요 저 옆에 투표소 있는 거 보셨죠? 저 했습니다 안 하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셀프 자기 회사에 이익을 줄 수 있는 법안을 발휘시키기 위해서 그 회사에 서명운동을 한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서명운동이라 하며 공공에 이득이 되는 어떤 가치를 이루어내기 위한 어떤 참여를 위한 서명운동인데 나의 돈을 벌어주기 위한 내 돈 내놔라 서명운동 이건 거죠? 요리를 한 요리사한테 이 음식 맛있어? 맛있어라는 댓글을 잡아주세요 야 괜찮다 내가 요리사가 되면 이런 거네요 그렇죠 요리사가 되면 정보에 나서서 야 니네 음식 맛있다는 리뷰를 우리가 돈을 주고 돈을 안 줘도 그냥 해 블로그 쓰기 운동을 우리가 하게 정보에서 해주는 거야 얼마나 아름다워 게다가 그 운동은 아무나 할 수 있어 아무나 할 수 있어 음식점에 안아본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맛이 있는지 나쁜지는 판단 기준이 안 됩니다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 알 필요도 없어 우리 각하가 또 여기 서명운동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걸작이에요 오죽하면 국민들이 나서겠냐 라고 하셨는데 이상한 일입니다 세월호 진상 촉구 우연회 국민들이 나섰는데 그때 저기 다른 나라 가셨죠 국민총걸기 다른 나라 가셨죠 물대포만 존나 쏘고요 시위대 소녀상 옆에서 노숙하고 있는 여학생들 국민들이 나섰는데 각하는 미동도 없으시잖아요 경제 이뻐봐 우리 각각에서 직접 나서서 원래 이 장기를 둬도 왕은 신하들 앞에 십상시 앞에 딱 갇혀있잖아 그렇지 직접 움직이는 거에는 자기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행위죠 장이 직접 움직일 때는 정말 관철시킬 의지가 확고한 겁니다 이거 한수로 이거 한수로 이 판이 끝날 수 있다 이럴 때만 움직이는 거예요 또 봐요 한 사람이 최고의 수장이 움직이면 나머지 애들은 거기에 따라 맞춰서 더욱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2016년 병신년을 오픈하는 최고의 병신 이벤트다 라고 저희 가업골에서 박수 한 번 보내드립니다 박수 한 번 저는 이게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정말 돼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이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민영화법은 말은 이쁘게 했지만 이들의 어떤 의도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보험의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국민의료보험의 보장성을 국민의료보험의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게 첫 번째 단추입니다 뭐냐면 이 병원에 갔는데 보장성이 안 되는 치료를 갑자기 많이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빨을 떼우러 갈 때 보통 샘물을 붓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샘물을 붓는데 용광로에서 바로 붓잖아요 보험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험이 안 되는 게 하나고 보험이 되는 게 하나다 5대 5라면 보통 사람들은 돈 차이가 거의 없다면 보험이 되는 거를 하겠죠 기능상의 차이가 없다면 그런데 갔는데 한 9개가 보험이 안 되는 상품이고 그리고 1개가 보험이 되는 상품입니다 사람이 의심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보험이 안 되는 상품들이 좋은 게 많고 다양할까 이런 전략들이 국민의료보험의 신뢰도를 약간씩 깎이게 하는 어떤 치료 방법들을 구입을 하는 거죠 아니 내가 의료보험비 꼬박꼬박 내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아 이런 신뢰가 무너지는 건강할 담보로 한 꼼수를 늘려갑니다 그리고 민영의료와 민영보험의 자본이 이렇게 되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민영화가 된다면 다른 투자 상품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수익이라는 거는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서 나중에 되는 긴 텀으로 바라보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적인 규제가 풀리는 순간 지금까지 국가에 묶여있던 이 가치가 민영 쪽으로 그냥 옮겨가는 겁니다 이건 한 큐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투자한 만큼의 롱텀에서 조금 상승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했던 치료에 대한 가치 병원에 대한 가치가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가치의 생산을 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그냥 가치 이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치가 말도 안 돼 갑자기 뛰는 거죠 그리고 이미 영리병원에 대한 영리 자회사 인정은 2013년에 법안에 통과가 됐죠 이런 시나리오 안에서 이 서비스법이 지금 발효가 된 거라 보시면 됩니다 마치 해지펀드가 하고 있는 걸 정부가 국가가 나서서 해주고 있는 그런 겁니다 해지펀드와 우리 국가정부의 공통점이 있죠 돈 되는 일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 자기가 발벗고 나선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수익의 단기간에 굉장히 고수익을 보장할 수가 있는 엄청난 상품입니다 서비스를 개발하고 강화시키는 서비스법이 아니고 이거는 사업에 펀더멘탈이 없는 가운데 펀더멘탈은 기본기입니다 그렇죠 사업에 펀더멘탈이 없는 가운데 가치를 뺏어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제품 개발 서비스 개발 의약품의 개발 R&D가 없어도 고액의 재산을 뽑아낼 수 있다 그렇다면 저는 투자를 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 잘못 시행된 정책 때문에 이걸 돌리려고 해도 시차가 엄청나게 발생을 하겠죠 만약에 이게 발효가 된다면 이미 물은 엎질러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조속히 목돈을 마련해서 이쪽 주가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아플 때 내가 아플 때 좋대 자 그래서 보통의 이런 정책들을 판단을 할 때면 진보냐 보수냐의 경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과연 이 법률로 누가 수혜를 볼 것인가 자 이 법률에 관련돼서 경제 전문가들의 투자 상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증권업계에서 보고 있는 이 원샷법의 수혜 혹은 뭐 이러한 이슈 속에서 관심 주는 뭐가 될 것이냐 일텐데요 오늘의 탑백종목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당되는 건 딱 두 그룹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삼성과 현대차 삼성과 현대차 그렇죠 우리는 정치 프레임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이 짠 프레임 경제살리기법 이 프레임에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실제적 수혜자가 누구고 어떤 수혜가 날지 그렇죠 또 이 수혜가 나는 것에 동기가 무엇인지만 판단하면 됩니다 절대 진보의 보수 논쟁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자본주의 이득의 문제입니다 돈 놓고 돈 먹기 우리는 가업권은 이슈에 따라서 투자합니다 저는 투자하겠습니다 광고비 받은 거 자 우리도 다 투자할 거예요 몰빵합시다 저는 이 법안에 찬성합니다 너무나 명확한 투자처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경제를 살리긴 살려요 그런데 우리 경제를 살리진 않아요 내 지갑 살 찌여주죠 내 지갑 살 찌여 그러니까 투자한 새끼들이 지갑을 살 찌여주죠 빠가능의 지갑을 살 찌여주는 거죠 자 한국배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보트는 한 대예요 보트에 올라타실 겁니까 무너지는 한국배에 타실 겁니까 저는 보트에 올라탑니다 왜? 왜냐하면 그 보트가 스포츠 보트예요 전 나 빨라요 그래서 제가 경제법안 입법이요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정치권에 계신 분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야당에서는 절대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배석수만 가지고 가면 통과가 안 된답니다 하지만 조만간 총선이 있죠 총선 결과에 따라서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라지겠죠 총선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들이 지향하는 시나리오가 과연 제대로 차근차근 단추가 깨어져 갈지 저는 이번 총선 총력전입니다 새누리당 존나 찍는구나 네 존나 찍어야죠 투자할 겁니다 삼성 투자할 겁니다 근데 너 투자할 돈이 20원밖에 없잖아 아이 4만 8천이네요 4만 8천이냐 그럼 돈 갚아 이 새끼야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 민주당 찢어나가서 신당이죠 국물의당 국물의당을 새로 창당하신 아몰라 나 대통령 할 거야 안찰수님께서 이희호 여사와의 녹취록을 공개했다가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이게 2주의 병신 뉴스에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이희호 여사 누군지 아시죠 왜 몰라요 김대중 대통령의 배우자분이세요 고 김대중 대통령이죠 이분을 찾아가서 인사를 나누고 환담을 하는 내용을 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희호 여사가 나를 밀어줬다 꼭 정권교체 하세요 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를 정권교체 주자로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막 빵빵 서트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혼한 민심들이 흔들립니다 그렇죠 아니 이희호 여사가 말이야 그 양반이 아니 이희호 여사가 말이야 안초수를 지지했다고? 흔들립니다 흔들리죠 그럼 나도 지지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희호 여사 측에서는 기사를 보고 어? 그런 적 없는데? 네 맞아요 이래버렸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내 입으로 김태희씨가 저 좋아한대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김태희씨가 뭔 소리예요 족가지 마세요 이게 뭔 개소리예요 기사를 내버린 거예요 예 박설형이가 저 좋아한대요 이런 얘기가 비슷한 거죠 근데 박설형이가 뭐라고 그런 거예요? 내 입으로 그것도 내 입으로 뭔 개소리야 그렇죠 박설형이가 차기 남자친구 후보로 저를 밀었습니다 밀었습니다 이랬다 박설형이 약 드셨어요? 이런 거예요 아니 그래서 여기서 이 논란이 끝났으면 이게 병신 뉴스까지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여기 또 여기서 안철수 측에서 녹취록을 깝니다 나 거짓말한 거 아닌데? 아니 이희호 여사가 진짜 그랬는데? 아니 무슨 사실관계 확인이 아니라 그렇게 말했다면 나중에 번복했다 그래도 도의적으로 그러면 안 되죠 사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녹취는 왜 한 거야 그 녹취를 왜 해? 녹취를 왜 했고 또 이걸 왜 까냐고 녹음한 것도 아니고 녹음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뭐가 돼 그럼 그러니까 그런데 녹취를 까보니까 어때요? 안철수 말이 틀렸어요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안철수님께서 정권 교체를 위한 미랄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여사님께서 그러세요 이런 거예요 아 그러세요 아니 그럼 미랄이 되겠다는데 아니에요 미랄하지 말고 불할되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죠 누가 미랄 되세요 미랄 되겠습니다 뭐 글쎄요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어딨나요? 제가 보기에 미랄은 좀 힘들 것 같고 불할되세요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러세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녹취를 자기가 깠어 안철수는 이렇게 인사했어요 꼭 건강하셔서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꼭 정권 교체하겠습니다 이거는 앞서 안철수 의원이 말했던 내용과 같네요 그리고 저는 꼭 정권 교체가 되도록 미랄이 되겠다는 마음입니다 라고 안철수 의원이 인사를 드리고 포부를 밝히자 이효호 여사가 이번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세요 한마디네요 이게 뭐 셀프인증이잖아 저 거짓말했거든요 이런 거잖아요 전혀 맥락을 봤을 때 이렇게 해석한 여지가 있을 수도 있되 정확한 워딩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자기가 깔 수 있을까요? 참 자신감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세유단과도 참 일배상통 얼마 전에 또 세종대왕상 밑에 있는 광학원 광장 거기서 또 시민들 모아놨 세족식 했잖아요 아 세족식 세족식 진짜 잘하는 당이 어딘지 아십니까? 씹누리당이죠 이분이 이벤트 하는 거나 정치를 보는 관점이 네 굉장히 아리송합니다 사실 안철수님을 보면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수가 안 읽혀요 네 뭐 제가 정치 전문가는 아닙니다 수가 안 읽혀야지 원래 정치인으로서의 실력입니다 수가 안 읽히게 하는 것도 근데 수가 안 읽히는데 저분은 뭔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잘하는 거지만 쟤는 뭔지 모르겠는데 좀 이상해 이러면 완전 진짜 하수 중에 최하수인 거거든요 과연 이 안철수님이 정말 의중은 무엇인가 저도 궁금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아 그리고 도대체 이 녹취적 내용하고 다른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하니까 문야 안철수님께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저번주 우리 껄님이 흉내내셨 뭐라고 했나요 저번주 우리 껄님이 흉내내셨잖아요 진짜 그랬어요? 아무 말이 없다고 뭔가 자기가 어떤 오피셜이든 비오피셜이든 말을 해야 될 거에요 아무 말이 없어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만 궁금해 미치는 거지 도대체 이런 짓을 하는 이유가 뭔지 게다가 안철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도대체 뭔지 너무 궁금한 거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일단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음모론들이 막 난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설일 뿐이에요 첫 번째 진짜로 MB의 첩자였다 라는 설이 있어요 우리 대선에 어땠죠? 3파전이었어요 거기서 문재인하고 안철수님께서 제대로 연합을 했다면 지금 각하? 절대로 각하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대선 레이스 초반에 문재인씨와 안철수님이 제덕의 연대를 해서 둘이 같이 선거운동하고 적극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나섰다면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승리할 확률이 훨씬 높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선거 직전까지 질질 끌다가 막판에 후보 단위를 합의를 하고 유세장에 딱 한 번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재인 후보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아요 제가 지지하는 게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이러놓고 악수하고 그냥 가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러면서 거론하게 되면 나는 문재인을 지지합니다 그렇죠 이 자체 책임과 자기 차후에 있는 정치 행보에 문제가 될 것을 이미 염두를 했다 그렇죠 이게 굴레가 될 거라는 걸 이미 염두를 했다는 거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정치인으로서 어떤 자기가 뭘 주고 무엇을 받는다 하나 주면 하나로 받는 게 정치인이거든요 그런데 아예 애초에 부터 지지 비스문에 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워딩을 제대로 전환하지 않았다는 거는 속이 약간 검다 그러니까 이것도 버릴 수 없지만 연대는 해야 되지만 이건 버리고 싶지 않다 라는 걸 갖고 있던 거죠 비수를 안에 뭐 감추고 있었다라고 봐도 돼요 그리고 다음날 미국 가버립니다 선거 당일날 한국에 없었어요 이 말인 이거는 그러게요 지지스타네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철수님이 이 선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냐 다음을 보고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문재인님이 대통령이 되는 걸 제일 두려워했던 사람 한 명이죠 엔비님 왜냐 자기가 했던 것들 벌려놓은 것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면 다 까발려졌을 테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선 거죠 깜빡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이분이 미리 야권의 표를 흩어버리기 위해서 심어놓은 첩자였다 라는 어디까지나 설입니다 설이 있어요 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 대한민국 헌정상상 최고의 농개전법을 구사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아시다시피 지금 야권의 최대 약점은 첫 번째 고정 지지층이 얇다는 점 콘크리트 지지층이 없다는 점 두 번째 그나마 하나로 잘 안 합쳐진다는 겁니다 분란에서 조장되고 있죠 원래 너무 똑똑한 사람들 모아놓으면 잘 안 돼요 단일화가 그래서 안철스님이 정말 투철하게 희생정신을 가지고 내가 존나 포석이 되겠다 야 이상한 애들 다 나 따라와 그래갖고 자폭 그렇죠 자폭을 기획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어떤 조직에서 박쥐 같은 사람들 확실한 자기의 정치 색깔이 없거나 정치의 조직에 어울리지 못하는 어떤 이상한 애들 이런 거 나가면서 확실하게 순수한 어떤 민주당을 유지시키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 순열만 남겨놓고 다 끌어먹어서 다 끌어먹어서 날려보내 자폭 그래서 지금 구태정치 세력들 그냥 오로지 목표가 철세정치인 오로지 목표가 국회의원 해먹는 게 목표인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많이 데려갔어요 이분들 가지고 한 번에 자폭을 해버리면 한 번에 자폭해서 떨겨내버리면 이거는 영화 내부자들은 잽도 안 되는 겁니다 아 너무 진짜 왜냐하면 내부자들에서는 숨어들은 내부자가 아 이거 스포입니다 내부자가 하발이었지만 요새 지금 우두머리가 내부자인 거예요 아 진짜 소름 돋아요 그렇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뒤통수각이 나오는 건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런 설도 있고요 근데 이걸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근거는 없습니다 세 번째 지금 안철수님하고 함께 민주당으로 뛰쳐나간 사람이 있어요 오로지 한길만 파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분 영어 성함이 한길만 원로드 원로드시잖아요 지금 이 양반이 안철수씨의 뒤통수를 후려가긴 거다 왜 안철수님이 먼저 나가서 당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거기서 내가 왕을 해먹어야 돼 자기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이런 거죠 물론 대선주자는 안철수님이 될 거예요 하지만 얘가 미리 내 말을 잘 듣게 만들어놔야 돼 그래야 내가 킹메이커가 될 거 아니야 나중에 그래서 이 녹취를 한 것도 안철수 본인이 한 게 아니거든요 밑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원로드 리모컨설 게다가 세족식 갈 때 안철수님 옆에서 함께 발을 씻은 사람 씻긴 사람 원로드예요 네 이 두 분이 어떤 영혼의 파트너 사이라고 안철수님은 순신하게 생각을 하겠지만 믿었는데 아니죠 수도 있겠다 원로드는 우리의 그냥 생각인 거죠 우리 의견일 뿐이죠 짜샤 다 저기야 이래놓고 뒤통수 확 후려가긴 거예요 이런 게 있잖아요 너무 궁금해요 근데 이 세 개가 다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BS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은 아니길 바라요 정말 그것만은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주에 한번 시험적으로 해봤어요 파일럿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정병과도 정병과도 우리가 이런 소재를 할 수 있다는 거 저도 놀랬어요 놀랬어요 근데 다음 주에 또 하라면 못해요 못하죠 시발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직도 머리가 아파 내가 보지도 않은 정치 뉴스를 봤어요 왜 장기밖에 못 듣는 새끼가 억지로 바둑뜨는 기분이야 지금 수학 공부를 한 번도 안 했는데 갑자기 수학 문제 품고 같은 이상한 저릿저릿함에 머릿속에 뇌의 전두엽을 자극했어 말가기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장기 판문 말가기부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갑자기 뭐 포를 갑자기 때려니 이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한 걸 못했어요 엄청 많죠 준비한 게 또 이번 주에 각하주간 국무회의도 있는데 국무회의가 있네 이거 재밌는데 아깝네 이건 다음에 다음에 넘기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가옥걸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꼴님 맨날 하시는 대로 똑같이 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이번 2부 들어보신 분들의 어떤 후기들 그렇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재미없다는 거 알아요 알아요 깊이가 없다는 것도 알아요 압니다 아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그거였어요 좀 알기 쉽게 프리해 본래 했는데 우리도 잘 모르는 거를 이렇게 하다가 우리도 아이성한데 어떻게 프리가 되나 이런 거 한번 해봤는데 족같다 혹은 그지같다 하던 거나 해라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하던 거 할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팔기니까요 날아가 팔랑귀 팔랑귀 나팔귀는 뭐야 나팔꽃이야 뒤에 소리가 나가나 네 그러니까 의견들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에서는 바이오 로매드에서 제공하는 슬림 시크릿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것은 여러분들의 사연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저희끼리 한 번 더 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껄님께서 돌아오십니다 예 가능한 게 더 없을 걸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돌아오지 말라고 해도 광고가 붙어있는 날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